안녕하세요 로얄이비 앨리스입니다 수학을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까 해요 그러면 제가 꾸준히 해야지 공부를 그러면 학교 다니면서 꾸준히 못해요 선생님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방학 때 해야지 수학은 방학 때 공부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학교 가서는 그냥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수업은 아마 방학 때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학교 가서도 꾸준히 그것을 진행해 나가다 보면 수학 성적을 받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방학 때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방학 때는 우선 큰 틀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방학 동안에 무엇을 배운지를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내가 공부한 것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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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이렇게 크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맥락을 짜놓고 거기에 필요한 문제들이 뭐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개념들이 무엇인지를 가지치기 하면서 어떠한 문제들을 내가 해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런 것이 시험에 최적화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에 맞는 강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서 요구하는 문제들만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문제들을 공부한다고 해서 개념들을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문제를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개념들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AI 과정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 수업은 개념부터 차근차근히 공부도 가르치겠지만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는 내가 무엇을 배운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필요한 개념들을 가르치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수학을 많이 가르치면서 기본 개념들도 많이 필요하지만 한국 수학과 외국 수학 수능이 다르듯이 문제들이 필요에 따라서 문제들을 다시 분류를 해야 되고요 제가 그 문제들을 분석을 통해서 특히 AI 과정에 필요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거기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을 공부하고 어떠한 문제를 공부해야 될지를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방학 동안에 공부를 하고 거기에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은 좀 더 보충을 해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마인드맵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방학 동안에 내가 무엇을 공부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필요하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과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기본 개념 문제들은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기출 문제를 통해서 그런 응용 문제들을 통해서 어떠한 개념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이해하고 나서 그 개념들을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바가 개념과 실전 개념이 어떻게 다르냐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실전 개념 문제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그냥 단순히 수학적인 논리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어떠한 개념이 필요하고 그러한 개념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응용 문제에 필요한 개념들을 기본 문제를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 시험에 나온 문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시험에 나온 문제들을 하다 보면 AI 과정들은 간단한 손계산 이외에는 계산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제 수업 시간에는 개념적인 설명이 가장 많은 설명이 포함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계산기를 통해서 빠른 계산 그리고 사실 손계산도 간단한 계산들은 제가 좀 응용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으로 교재를 공부하다 보면 막막한 부분들이 많은데 제 수업을 듣게 되면은 아, 이 책의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파악하게 되고 그렇다면 책을 보는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AI 과정과 AI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볼게요 AI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스택 파트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리니얼 리그레이션 파트거든요 우리가 AI 과정 교재를 본다면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복잡한 내용들을 배우면 학생들이 이거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되지? 막막할 거예요 그렇다면 제 수업 시간에는 이러한 책을 펼쳐놓고선 이런 직선들이 나타낸 바가 무엇이 될 거고 이런 개념 자체가 계산은 어렵지만 너네가 풀 필요도 없어 라고 하고 살짝 넘어갈 거예요 우선은 우선은 넘어가서 그 개념들을 풀 텐데요 그렇다면 선생님 이 개념을 어떻게 배워요? 라는 문제를 할 텐데요 저는 그래서 이 개념을 실전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에서 쓰는 부분들이 이 문제가 어디에서 쓰인지만 본다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서 어떻게 계산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렇게 파악하는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다시 앞으로 아까 교재가 넘어와서 개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앞에서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는 나오는 패턴이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AI 시험에서는요 A번, B번, C번 문제도 일정한 패턴을 그리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값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피얼스 코에피션트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 값을 어떻게 계산할까 막막하시죠? 계산기에 누르면 바로 나와요 계산기에 정말 데이터값만 입력하고 몇 개의 버튼만 누르면 이 값들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당연히 수업시간에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 그 계산이 어렵진 않기 때문에 몇 번만 뵈면 익숙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산값들을 입력하고 난 나머지가 중요해요 이 계산값들이 나온다 치더라도 이 계산값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값들이 나왔을 때 이 M값, B값, R스케어값 이 값들이 나타낸 의미가 무엇이고 시험에서 이 값 중에 무엇을 써야 되냐 이 값들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A번 문제에서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물론 수식으로 손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 R값이 나타나는 값이 1번 답이에요 이 0.99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값이 답인데 0.99 정도 됐을 때 이 값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답에서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R값을 쓰시고 그 R값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딸려나온 두 번째 문제가 그렇다면 그 이퀘에이션을 구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계산기에 나와 있고 이 이퀘에이션이 나타나는 의미가 무엇인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를 봤을 때 아, 이거 풀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0원도 이 리그레이션 값에다가 70을 대입했을 때 값이 얼마니? 라고 단순한 얘는 산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기를 사용하셔도 되고 손으로 계산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 계산 문제들은 뭐냐 하면 AI 과정은 문제들을 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개념을 돌아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문제들을 보고 나서 거기에 필요한 개념들을 수업하는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여름방학 특강은 저희 커리큘럼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방학 동안 마다마다 시험이 나온 챕터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보통 주에 한 문제씩을 정복한다 생각하시고 2월 1 윈터 과정이나 2월 2 과정에서는 한 주에 한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그 문제에 따른 개념들을 설명하는 과정이 될 거고요 2월 1 썸머 과정은 좀 많긴 한데요 이거는 프리 아이비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습 과정도 필요하고 이 과정들이 나머지 두 과정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아이비 시험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수업이 되기 때문에 1월 썸머 과정도 아는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모르는 내용들도 새롭게 배우면서 나머지 과정들을 준비하는 제일 기초 단계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2월 2 과정 썸머 과정에는 AI 과정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AI 과정이 바뀌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교재를 이용하기보다는 제 수업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만이 아이비에서 고두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수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고요 제 수업은 AI 과정과 다르게 AI 과정은 AI 과정에서 요구하는 바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점입니다 AI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바를 똑똑히 공부하는 학생이 AI 과정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꾸준하게 여름방학 특강을 얼마나 잘 이용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름방학 동안 저와 꾸준히 AI 과정에서 요구하는 바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로열 아이비 엘리쌤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